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박근혜 정권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허약한가입니다. 민주당 의원 두 분의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장하나 의원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 박 대통령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에 양승조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라는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대통령의 전차를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실 다른 주제를 잡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 주제로 대선 개입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국회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국정원이 전체 트윗한 숫자는 지금 2천만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대선 개입 문제로 기소된 것은 121만 건입니다. 지난 대선 때 경찰이 댓글에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없었다.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은폐 조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보 기관이 자기 임무도 아닌데 감히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시민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락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빙의 상황에서 시민의 주권 행사를 상당히 왜곡하고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권이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그건 개인 일탈이다. 대북 심리전 계속해야 한다. 사실상 대남 심리전인지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도움받지 않았다. 대선 개입 문제로 시비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정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요구 다 거부하고 사업부 판단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대선 불법 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불관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이 정도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공급연히 나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한 명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만에 따른 의견들, 대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00명 중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경고를 못합니까? 그 두 의원이 주장이 옳건 그르건 지지하건 지지 안 하건 어떤 쟁취 쟁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걸 못하면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독재 체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장하나 의원 발언은 정치 맥락상 신중치 못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잘 해명하긴 했지만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앞에서 암살이라는 말도 했고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암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두 의원의 발언은 전략적으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잘못을 성찰하고 국정세신하고 이런 것보다 어디서 불복론이 고개를 들까? 그러면 불복론을 가지고 역공세를 취해서 위기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권에게 기회를 주는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여권에게 기댈 언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이 공세로 나가고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야당이 수세로 반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견제 효과보다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사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사퇴라는 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건데 직접 개입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투표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댓글 심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여론 조작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는지 하는 것인데 그건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을 다시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후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사태는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 전체의 퇴행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고대 부시 대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때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선의 결정을 좌우할 플로리다에서 수백 표 차이가 났고 그래서 플로리다 법원에서는 재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시켰고 그 결과 부시의 승리가 선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재검표를 했다면 몇백 표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고호가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호와 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수용하고 부시 대통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이상 계속된 시비로 인해서 국가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고호 아니면 부시인데 고호와 부시의 차이보다 그걸 가리느라고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것에 따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즉 고호와 부시 간의 차이보다 정치적 안정과 불안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 발언 공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여권의 대응 문제입니다. 여권이 지금 거의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지나쳤습니다. 사퇴 주장을 한 사람은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철을 밟는다고 한 사람도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의원청회를 열고 최고위원회의 초선의원 성명 155명 전체 의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을 하겠다 윤리위 제소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자회성 협박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변명, 무시, 회피,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조금이라도 될 만한 게 있으면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 당이 일제히 나서서 공세를 취해왔습니다. 상대의 실수가 크든 작든 항상 최고 수준의 강경카드를 내밀고 대책 없는 공세를 폈습니다. 이게 집권당입니다. 거의 로봇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대 현안을 지금 두고서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실제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작은 문제로 이렇게 사태를 키우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의 장기인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면 집권당답게 소음만 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너무 자주 놀라는 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경기를 일으킨다고 할까요? 아마 이번에는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놀라서 생각보다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아마 그래서 예방책으로 이렇게 총공세를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토도가 굉장히 허약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젠 수습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제풀에 주저앉을 거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운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사과하고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국정 열심히 해서 소통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잘못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박 대통령, 위기 탈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방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현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집권 세력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풀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전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위기에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금 바짝 마른 낙엽이 온 산에 쌓여 있고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신중치 못한 발언 하나, 여당의 패착,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예방할 여권의 정치적 역량은 부재합니다. 한국 정치는 매우 높은 불가측성, 오연성, 돌발성, 불확실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정권과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